네 반갑습니다. 케이뱅크죠. 챌린지 박스가 시작됐는데 일단은 뭐 챌린지 신청만 하든 스타벅스 아메리카로 100% 지급이고요. 선착순 2만명입니다. 특별한 조건 없고 혜택 3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가입 당일 내 발송된다고 하네요. 대기인원이 한 300명 붙어있는데 일단 잠깐 기다리니깐 화면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는데 화면마다 대기인이 계속 붙어있고 참고가 없었더니 100만원 하면 안되고 한 5만원에 10만원 잔고가 있는 만큼 챌린지 금액을 적어야 되나 보네요. 일단 뭔지 모르겠고 챌린지 박스는 만들기를 했습니다. 링크는 제목 아래에 남겨드릴 거고요. 이러면 커피를 받는 건가 받는 거 맞겠죠. 대기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는 긴 게 아니라 한 500명씩 대기가 있는데 한 10초 정도 기다리면 다음 화면은 넘어가더라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고맙습니다.